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아 이 호화를 성축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시편이 찬양시 또는 예배감사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03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소개합니다 아주 길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그리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리고 한번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길고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또 다윗은 후반부에 들어서 그러면 사람은 누군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고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인간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유한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들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10편 10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요하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찬송, 노래, 찬양 이렇게 하는데 송축이라고 했습니다 송축의 개념은 이 안에서부터 다 본질적으로 끌어내어서 끌어내어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송축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진실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입술로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드러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내 속에 있는 것 다 끌어가지고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냥 입술은 찬양하는데 생각은 전혀 오늘 내가 불을 끄고 나왔나 에어컨 끄고 나왔나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서 찬양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영혼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혼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사를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반찬을 여러 가지 났어요 갈비찜도 넣고 조기도 넣고 좋아하는 반찬들을 많이 났다고 합시다 갑자기 식사 중간에 음식 준비하신 분이 목사님 저 갈비찜 맛있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맛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대답하고 나서 정말 미안했어요 갈비찜은 아직 손을 안 댔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말 애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어때? 나 오늘 머리 깎았는데 어때? 이 옷 어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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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 보니까 좀 비켜라 영혼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찬양할 때도 이렇게 영혼 없는 찬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를 성축하라는 것은 내 영혼을 다 끌어모아서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가 다윗이 이렇게 설명한 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서 영혼을 담아서 찬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오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이 성축으로 바뀌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03편 3절부터 4절까지를 미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원을 씌우시며 특별히 첫 부분이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해드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서부터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이걸 절대로 이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최고 큰 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은혜 될 수 있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승진하고 잘 되는 것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론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이 필요할 수 없는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고 장례식장에서도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고 부도난 회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성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이 10편은 103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아마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성축할 수 없었던 기간도 있었죠 그것은 심각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들이었습니다 평안할 때 왕궁을 건들다가 목욕하는 이웃집 여인을 탐하게 되고 왕궁으로 끌어들여서 범하죠 그가 자기의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런 욕정을 못 이기고 참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중에 바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우리아 장군을 전장터에서 불러요 그래서 같이 집에서 지내게 하고 마치 자신의 아기가 되는 것처럼 속이려고 했지만 우리아 장군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장군입니까? 나의 부하 장수들은 또 병사들은 전장터에서 그냥 길에서 자는데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습니다 하고 집 문 앞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장터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이런 악한 행위는 뭡니까? 전장터에서 일부러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적진 깊숙이 두고 적의 칼에 간접살인을 죽게 만드는 간접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가 이 죄의식을 속에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얼마나 요동을 쳤을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너는 이중격자야 너는 위선자야 얼마나 스스로 이런 죄책감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다 나단 선지자가 이 죄를 지적할 때 그는 그 순간에 엎어져 엎드려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가 평소에 이 죄책감을 안고 살지 않았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렇게 신속하게 회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얼굴이 빨개지고 죄를 덮기에 급급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또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파리해져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10편 103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십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로 인해서 파멸의 응동이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동이 무덤 완전히 죽은 상태를 파멸이라고 합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 버린 소망 없는 그의 영혼을 속량하시고 뭡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인자와 국률로 오히려 관을 씌워서 주신다 이거는 대단한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책감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요 죄를 지었다는 것과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것은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남들이 볼 때 비교적 의인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에요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을 보게 되죠 죄의 문제는 자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꼭 그 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내가 죄를 자각하든지 자각하지 못했던지 죄의 사함에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고백하지 않은 죄까지도 생각나지 않는 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각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죄에 판매를 해서 구원해 달라는 지혜로운 기도가 아닌가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죄인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바로 죄의 자각을 일으켰고 신속한 회개로 나아갔던 것이죠 미국의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어느 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심각한 표정에 어떤 사람이 예배 후에 피니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장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주 지역에서 아주 못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그의 사업장으로 가는 목사님을 사람들이 막 만류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따라가지 마세요 어떤 해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술집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술집이 바로 자기의 사업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운영하는 술집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술을 정말 많이 팔고 또 저는 이 술을 많이 팔기 위해서 아주 가진 사업수단을 발휘해서 이곳에서 들어올 때는 멀쩡하게 들어와도 나갈 때는 다 술 취해서 나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해서 나가다가 이 앞에 철로길에서 여러 명 술 취해서 사건 사고로 죽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참 큰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피니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믿을 뿐입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도박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장을 통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파탄나고 자살을 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나도 정말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재혼을 했는데 아내가 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와 딸을 무지막지하게 수차례 폭행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이래도 저는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묻습니다 그래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피니 목사님이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화가 나서 속마음은 잃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용서해 주지 마세요 목사님이 듣기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가 여러 명의 죄의 고백을 들었지만 당신같이 악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고 당신같이 악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어떠한 죄도 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분이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더라며 그리고 고백을 하고 그 이후로 술집과 도박장을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문난 크리스찬으로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합니까? 세상 그 무언 어떤 철학과 선생님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고뇌와 어떤 수련들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지구 세계에서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지우개라 그러잖아요 지우개 오래전에 들으셨습니다만 있는 걸 다시 지워서 새롭게 쓴다는 건 대단한 발명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지우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죄의 의식과 고민으로 지금 나 같은 건 힘들 거야 나는 파멸에 빠졌어 난 끝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이슨 고백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할 때에 예수님의 강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이 다 사하여 지고 구원의 기쁨의 성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10편 103편 3절의 한 부분을 보시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 함께 바로 전부분에서 읽었습니다마는 죄사함과 병고침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한 적은 별로 많지 않지만 죄사함과 병고침을 연결해서 이렇게 다이슨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겠죠 그 끔찍한 고뇌와 불면증과 죄의식 가운데 아주 초췌해져 갔던 그가 파멸해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 받았을 때 영혼만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도 강간함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침대치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눕혀드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 보금 5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요한보금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치료하신 이후죠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것과 영혼이 치료받는 것은 다른 개념이죠 지금 이 치료받은 것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치료받은 것이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 돌마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막아주신 게 아닙니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이 위기에서 질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불레장수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구국 영웅이 되었을 때에 멀쩡하던 사울왕이 갑자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에 걸립니다 아니 나라가 구원받고 나라에 유명한 장군이 생기고 든든한 사위가 생겼는데 왜 갑자기 병에 걸립니까? 질투심이죠 온 동네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질투심에 견딜 수가 없었고 자기 왕자를 뺏길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그 병약한 마음과 심리상태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다윗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왜 생겼습니까? 자신이 점점 이 죄에 물들어갈 때에 성령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에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영육관의 질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질병 가운데 신경세약이라는 병 불면증이라는 병 많은 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의학적으로 결부시킬 생각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현대인의 질병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는 이 비판과 미움과 원망 속에 생긴 병이 아닌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회사 가기 싫어요 이유가 뭐야? 아휴 그냥 우리 과장님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어요 아휴 우리 사장님 때문에 회사 다니기 싫어 나 이제 사업하기 싫어 왜? 아휴 나 동업자 때문에 사업 못하게 먹겠어 자꾸 모든 것을 다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누구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이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증오가 되니까 불면증에 걸리고 속이 다 썩어 들어가고 신경적으로 너무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뇌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있는 병동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도 기억해요 그 사람 6인실의 중앙에 있었던 중년 신사였는데 뇌수술을 받고 머리에 딱 둘렀어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막 욕을 하고 소리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뇌수술을 받은 환자가 엊그제 받았는가 싶은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 오래 못 살겠구나 뇌수술을 받은 사람이 안정을 취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살아야 할 텐데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방 막 침대에서 뛰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정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살 수가 없죠 그분은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겁니다 죽는 순간에도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죽은 것이죠 사울은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 미움과 증거가 더 커져서 아주 신경적으로 날카로워지고 결국에는 자살로 끝날 때까지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부분은요 이 영적 질병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질병 마음의 질병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가 쾌유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똑같아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회복을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우리 영혼의 또 육신의 치료함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여성도님이 글을 썼는데 참 공감이 가는 글을 썼어요 아주 짧은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이 내려가고 내려가고 깨어지고 깨어져서 이제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깨어지고 깨어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진 내 마음입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하고 깨어지고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진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누가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병든 육신을 위해서 병든 영혼을 위해서 대신 그 무자비한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위로하신 만이 우리를 이 죄로 인해서 당한 이 영육간의 질병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한 마음이 있고 또 병든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손을 대시고 주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좀 만져주십시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좀 상하고 깨어지만 미음과 증오로 가득 차서 잠 못 이루고 각종 신경세약에 걸리고 화가 차이는 나를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먼저 성축하십시오 내 모든 상한 마음과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을 내가 성축합니다 먼저 찬양해 보십시오 그 성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 묻은 손이 어릴 상한 마음과 병든 육신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성축하라 라고 했습니다 10편 103편 5절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족 우리가 만족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우리의 소원을 다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면 누구든지 찬양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기 소원이라는 것이 누구의 소원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은 다른 것이에요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만족해 하실 때에 있는 새로운과 또 좋은 것이라는 거죠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성축할 수 없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의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축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님 찬양 좀 합시다 왜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성축합시다 오늘 여와를 성축하라 얼마나 좋아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시죠 내가 지금 찬양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가 지금 환경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은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받고 정말 마음에 드는 정치인도 하나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가기가 안 되고 정말 내가 가정 식구들도 맘이 안 들고 애들도 맘이 안 들고 교회도 맘이 안 들고 내가 나도 맘이 안 드는데 찬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 만족을 찾아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공허하고 만족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채울 수 없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물질 소원을 가져봅시다 물질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축하시겠어요? 얼마 정도 돈 주시면 하나님을 성축하시겠습니까? 우리 실사님 한 100억 드리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어요? 얼마나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지금 간신히 아프시다가 산책 좀 하는 정도 됐는데 얼마나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전에는 이 회사 입사만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됐는데 이제 과장되고 부장되고 했는데 이제는 이사 자리가 탐나십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승진해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소원은 아무리 채워져도 우리는 공허할 것이고요 이 소원이 채워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축하려는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성축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으로 채워지는 순간 하나님을 성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되는 순간 하나님을 성축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만족과 세상의 내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축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골로세서에서 아주 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2장 8절과 8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줬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조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만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많은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이 만족되었을 때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 내 소원의 개념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내가 원했던 성공과 물질과 어떤 자랑거리들이 아니라 이 소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으로 한번 채워 보십시오 성령님으로 한번 채워 보십시오 그러면 언제 송축할 수 있는가 바로 지금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에 없었던 놀라운 활력과 생애의 어떤 활력을 찾게 되는데요 독수리처럼 우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정말 독수리처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여전히 세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강하게 임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면 우리는 큰 소리로 송축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는 순간 세상에 어떤 것이 채워져도 내가 만족하지도 못했고 또 행복하지도 못했던 우리들이 독수리처럼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귀사님 왜 이렇게 오늘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밝으세요? 아니요 그냥요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요 요즘 집안일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월급도 줄고 가게도 잘 안 되고 몸도 요즘 많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쁘세요? 몰라요 왜 이렇게 기쁜지 그래서 나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버스 타고 오시면서도 하나님을 막 버스 안에서 찬양하다가 이어 풍기고 노래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너무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도 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막 길을 가다가도 찬양하고 일을 하다가도 찬양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들 과연 세상에 만족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소원을 막 부어주시니까 너무 행복해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10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편 103편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유아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다이슨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를 과거에서도 끄집어냅니다 은택은 과거에 받은 은혜들을 은총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이루어지어서 송축할 일보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송축할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도 송축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자하여 주셔서 모든 좋은 곳으로 내가 만족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행복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 믿어서 행복하신 분은 아멘 예수 믿어서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암울하고 힘들고 다투를 죽겠다는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편에 있어도 이 하나님을 송축하심으로 먼저 송축하심으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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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